다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제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귀한 강단의 말씀 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예체질이 깨어지고 이제 영적 중매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와 애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난한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최고의 성공자여 그리고 최고의 행복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죄산받고 예원한 하나님 자녀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영적인 답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내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 내가 나누어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특권 가지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명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응이 문제죠. 물론 영접했으면 기쁘지만 내가 복음을 선포했는데 무반응일 수도 있고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에게 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한 그 순간 성령은 역사하셨고 그리고 흑암은 꺾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영적 치각 변동이 일어나고 작은 틈이 생길 때 금이 갈 때 그것은 곧 깨지고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전했는데 분명히 강단에서 복음 전화로 해서 전했는데 전혀 겉보기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더 나에게 핍박이 오고 더 나에게 환란이 오고 갈등이 오고 또 때로는 나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 화나는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정말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온갖 멸시와 천대와 멋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뱉음도 당하셨고요. 예수님은 뺨도 맞으셨고요. 예수님은 창에 찔리시고 이 가시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나 분명히 복음 전했는데 주 예수 믿음은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박해가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정상이라는 사실 정말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 언약을 변함없이 굳게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것을 믿고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누리고 계속해서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가족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비전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제 빈 곳 보는 눈을 열어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생명으로 그 빈 곳을 채우는 도전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 비전을 이루기 위한 열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르신 열두 제자의 공통점은 바로 대다수가 무능하고 또 무식한 어부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절대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바로 제자로 부른받은 사람들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없는 것들을 부르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열두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대 제자라는 것은 내 능력, 내 수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사역을 할 제자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부르고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지역 복음화 237 복음화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옛 틀을 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열두 제자 중에서 이 수제자로 불리는 베드로는 지구상 처음으로 마태범 16장 16절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우왕좌왕 인생이었습니다. 자꾸만 예체질로 옛 틀로 자꾸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너희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할 때 예수님 저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님 부인했죠. 그것도 어린 여자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실 때 육신적인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는 그런 굉장한 믿음을 보여줬다가도 중간에 빠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런 연약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이제 그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개바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바로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장차 반석이 되어서 다른 제자들을 굳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래의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신 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끝났구나 이제 이런 절망에 빠져서 예수님 부인하고 이제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돌아갔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조반을 드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바로 다시 이제는 정체성과 전도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이 베드로가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이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 완전 예틀 깨지고 변화되어서 사도행전 4장에는 이제 공예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담대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기 쉽고 때로는 실종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을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 충만만 받으면 우리가 권능받고 베드루처럼 담대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체질은 어떻게 하면 좋나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속에서 여러분의 체질을 복음사약을 위하여 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한 분은 급하게 복음 전하게 또 세심한 분은 세심하게 복음 전하게 이렇게 다 여러분의 체질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복음사약의 여러분을 사용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굳게 하는 그런 사명자 제자로 세워지면서 베드로 온서 5장 7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 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돌봐주실 것이다.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나니 이제는 베드로가 염려쳐지렸잖아요. 다 염려 맡겨라. 그리고 사단에게 속지 마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 사단을 대적하라고 권면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저희 대교구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집중 40일 집중훈련을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 놀라운 사실은 지난주에 대교구에 광고를 하면서 40일 집중훈련을 원하는 분들을 신청을 받았는데 지난주 강단에서 단임 목사님께서 다 훈련 받아야 된다. 훈련을 엄청나게 강조하셨고 또 어제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또 훈련을 굉장히 강조하셔서 이게 절묘하게 정말 옛틀 깨지는 시간표가 맞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새틀 인생이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현장 변화를 주도하는 절대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중매자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제일 먼저 부른받은 제자이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또 베드로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인 베드로와 다르게 신중한 성품이었고요. 이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형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때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 예배들이로 온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또 안내해 줬습니다. 바로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영적 중매자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11장 2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중매하는 그 영적 중매자의 역할이 바로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이후에 안드레는 마가다라빵에서 이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이제 러시아, 그리스, 그리고 스코틀랜드 등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X자형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런 순교로 마무리,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성경에 많이 언급되진 않지만 진정한 숨은 전도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저희 또 대교구에서 추석 당일과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장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가문의 장례가 나서 집내를 하게 됐는데 이 집사님 한 분을 통해서 그 가문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가족들이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한 분을 통해서 가문의 복음에 비치임하고 이제 입관예배, 발인, 하관예배를 통해서 다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두 번 영접을 하고 마지막에는 힘주고 권면하는 그런 제자로 세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기간이라 그런지 또 막 찬송 부르는데 갑자기 막 예배하지 말라고 또 누가 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게 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 시대의 순교는 바로 복음 전도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 전도가 중요한 일이고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될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최근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복음 전하는데 제가 성공하지 않더라도 저에게 돈이 벌리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가 이 복음 전하는 데 핍박과 환란과 문제와 어려움만 오더라도 내가 끝까지 이 복음 전하기에 없어서 변치 않고 이 복음만 증가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 없어서 제가 이렇게 이런 은혜를 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복음 전도를 위하여 다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 속으로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의 영적 중매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미국의 사회학자 설교가인 토니 캠폴로 목사님의 예화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마디로 사단에게 속아서 썩어지고 지나갈 서론에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본론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냐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육신의 만족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위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트리 깨지는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드레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영적 중매자가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날마다 성령 충만 속에서 나의 창세기 3장 예체질이 다 틀이 깨지고 보금의 세틀로 보금의 세틀로 현장 변화를 주도하는 절대 제자 되기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핍박 그리고 자존심 환란 다 뛰어넘고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중매자 되기하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단임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해서 직분과 사역과 가정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 중자 성도 랩런트가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현장 예배 현장 전도 회복되도록 이제 보금경제 회복되고 본당 헌당 주역되도록 이제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이제 치유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의 창세삼장 예체질이 예틀이 다 깨어지게 하시고 이제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 받고 담대히 보금을 증가하는 전도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금의 세틀로 현장 변화를 주도하는 절대세장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핍박과 자존심 상하는 일과 환란을 다 뛰어넘고 주가하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충매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단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보여주시고 모든 직분과 사약을 능히 감당하시게 부족이 없도록 축복하시며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모든 우리 교육자 중육자 성도 랩런트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인마늘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리스의 응답 합숙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현장예배 또 아버지 하나님의 현장전도 다 회복되게 하시고 4차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보금경제 우리 모든 성도 산업인들 다 회복되게 하셔서 본당 언당의 주역들로 237 보금화의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훈련 속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옛틀이 다 끼어지는 응답 새틀을 갖춘 응답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모든 아픈 자들 치유하셔서 치유와 서밋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